봉준호 감독이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축됐죠?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네치아, 베를린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인들은 얼굴을 정신적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각 나라의 파고파고에서 파헤쳐 볼 사람은 바로 북한 배우 중 세계 3대 영화제의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배우 백설미입니다.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배우 백설미 최근 북한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인데요. 북한 영화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의 순명한 우리집 이야기의 주연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2016년 개봉했는데요. 여기서 백설미는 보아들을 돌보는 처녀어머니로 유명한 실종인물 장정아 역을 맡았어요. 이 작품 이후 북한 전역에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해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여배우 연기상까지 탔어요. 당시 북한 매체들은 영화 속 처녀어머니는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매력있는 연기로 관중들의 심정을 틀어잡았다 하면서 백설미의 연기를 극찬했어요. 영화 우리집 이야기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소소한 생활과 청소년들의 공으로 자연스럽게 대사에 녹여냈어요. 줄여질 법한 부분도 다양하게 컷 구성을 했더라고요. 북한에서 얼마나 관심이 대단했는지 조선중앙TV에서 배우 인터뷰도 직접 땄는데요. 연예가 중계에서 배우들 인터뷰하듯이 영화 촬영 현장에 가서 백설미 배우가 촬영 당시 상황을 회상하더라고요. 북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배우를 부각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스타를 배출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 세대부터 저때까지 가장 유명했던 북한 남자 배우 리용어는 자기 이름보다도 한길동으로 유명해요. 2010년대 이후 북한의 영화 산업이 고전하면서 남한까지 널리 알려진 배움 스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북한 전역이 떠들썩하게 백설미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남다른 연기력과 열정으로 북한에서 주목받는 배우가 된 백설미. 앞으로 또 어떤 배우가 북한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은지 기대가 됩니다.